국회가 오늘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민주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여당목 부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진행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석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